사실은 이런 말씀 안 드리고 그냥 자연스럽게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고 갈려구요 그게 맞는 것 같아서 뭐냐? 제가 사실은 헤어졌어요 사실은 헤어졌습니다 음 좀 가슴도 아프고 좀 우울하고 좀 힘들었어요 그동안 좀 함께 했던 것도 막 생각나고 그러니까 좀 가슴도 아프고 그러더라구요 근데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제가 사실은 새로운 분이 생겼어요 그래서 좀 뭐냐 이야기도 좀 하고 좀 그랬거든요 괜찮은 분이시고 아마 이분하고는 오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구요 아 헤어지고 만났죠 헤어지고 헤어지고 만났어요 여러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고 응원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전 분하고는 뭐 이렇게 안 좋아서 그런건 아니니까 좋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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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좋게 해서 네 사진을 보여 드릴게요 제가 이분인데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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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분인데 아니 그 뭐냐 컨트롤 대리인은 여러분들 잊으시고 예 저 이분 어떻게 잠깐 붙여보세요 아 이분 어때요 여러분들 괜찮나요? 아 이분이거든요 아 이분하고 좀 약간 어때 괜찮나요 여러분들? 잘생겼죠? 잘생긴거 같지 않나요? 아주 잘생겼데 이쁘고 그치? 색깔도 좀 알록달록하고 그쵸? 어 예 저 일단 요번에 예전에 했던 그 뭐냐 그 컨트롤 대리는 잊으시고 여러분들 컨트롤 대리는 이제 안합니다 아 폐지는 마 왜 또 패려고 그래 또 폐지는 마 무섭게 아 이방 사실은 안본다 아 야 내가 거짓말 했어? 내가? 어 내가 거짓말 했냐고 아니 거짓말 한건 아니잖아 아니 거짓말 거짓말 한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예 아 말하네요 아 여보 어서와 여보 갑자기 여보 어서와 여보 안녕 아 우리 여보도 아는 이분이거든요 예 우리 여보도 아는 이분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분인데 음 이분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컨트롤 대리는 잊으시고 예 여러분들 숨죽여서 보셨던 분들 여러분들한테 또 오랜만에 또 방송 켰는데 어떻게 설명해 드릴까 하다가 이렇게 좀 약간 준비를 해봤어요 유튜브 영상도 또 봐야 되고 어? 여러분들이 또 제 이름으로 제 방송 보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어? 신청해 주시고 또 그러면은 또 제가 또 힘이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쵸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